Q.뭐야? 왜 이거 떨리지? 원래 안 떨리는데 Q.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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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만이 아플 때 내 눈물을 고이 닦아주던 그대란 사랑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그대의 손길 내가 힘들 때마다 품에 안아준 그댈 사랑합니다 와 이거 힘든데? 많이? 내 목소리가 집이니까 힘들어 와 내가 슬플 때 나 외로워할 때 내 곁을 따슬히 지켜주던 그대란 사랑 어찌 말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 그대의 온도 내 가슴을 따슬하게 해 다섯째 그대의 눈물 더 열심히 나를 사랑하게 해 여섯째 그대의 기도 처진 어깨를 펴게 만들어 주는 그댈 사랑합니다 여섯째 그대가 그대여 더 이상 눈물은 이제 흘리지 말아요 여섯째 그대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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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번짼 그대란 선물 그대라서 난 정말 행복합니다 와 이거 어렵다 나 뭐 좀 확인할게 저거 저장할 수 있나? 진짜 어렵네 자기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어려워 잠깐만 나 뭐 좀 확인할게 어 이게